이거 몇화씩 들어간 거예요? 3015와트입니다. 가정용에 준하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배터리 기반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840만폐야? 전기 아쉬웠던, 차박하시는 분들은... 전기에는 끝판이라고 봐야죠. 부가수판 100만원, 소비자가 100만원인 겁니다. 그러면 스타렉스 스타렉스에 볼 거 엄청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중고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주택, 집거래는 캠핑 제공. 집거래 매물을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 제공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의 중고 집거래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춘천의 캠핑스타입니다. 캠핑 제공 시청자 여러분은 많이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캠핑스타 하면 전기 맛집으로 굉장히 요즘 알려졌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카운티 차량에... 이야, 이게 몇아트예요? 지금 확장을 시켜서 제작하고 계신 차량인 것 같은데 앞에 이렇게 나오고 저 위에가 다 태양광으로 덮여있는 거죠. 뒤에 가시면 이렇게까지 나오는 와, 이런 차량입니다. 몇아트인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런 차량부터 해서 자, 오늘은 또 스타렉스, 스타리아 차박 차량인데 또 전기 특화된 스타렉스, 스타리아 차박 튜닝 이런 작업을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카운티 중고 전기 작업하시는 거죠? 그렇죠, 카운티 중고. 이거 캠핑스타의 시그니처 모델인데 이렇게 확장하는, 전동 확장하는 태양광 이거 몇아트에 들어간 거예요? 3015와트입니다. 3015와트? 네, 네. 잘 상상이 안 되실 텐데요. 우리 가정용의 태양광 설치하는 게 주택용 같은 경우에 3kW, 3000와트입니다. 그거보다 15와트 더 높으니까요. 가정용의 중화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고객분께서 카운티 차량 맡기신 거예요? 해달라고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차 연식은 좀 돼 보이는데요? 네, 연식은 좀 됐는데요. 키로수가 굉장히 몇 킬로 안 뛰었고요. 근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아, 방치를 오래 하신 차량 같은데요? 네, 오랫동안 장기 보관... 알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태양광으로 올라달라고 작업을 요청하셔서 하시는군요? 전체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완공되면 한 번 또 구경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3000와트가 넘는... 네, 3000와트 최초로 이번에 3000와트가 넘는 태양광을 설치해봤습니다. 제가 캠핑스타 여러 번 찍지만 그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인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이 인정해주시죠. 워낙에 많이 알기 때문에 뭐 고장률도 별로 없고 제가 촬영하고 캠핑 다니면서 만나본 분들 중에 그 1톤 베이스에 이런 장치 다신 분들이 계셨어요.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굉장히 만족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고 그러면 시간당 주행 충전이 얼마 되는 거예요? 태양광이? 충전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한 150A, 12V를 한산하면 150A가 넘고요. 네. 이게 24V도 거의 80A 정도 찍습니다. 지금 유로코에 오늘같이 태양광이 좋은 날? 네, 이럴 때는 80A. 지금 태양광이 되게 좋은데 네, 네, 네. 이런 날은 뭐 거의 뭐 그냥... 얼마 전에 저희가 2350와트짜리 설치해가지고 나간 게 있어요. 2350W가 가장 좋을 때 실제 배터리 달아서 출고된 건데 75A, 24V로 75A. 그러면 12V, 이제 DC15을 12V니까 150A 하시네요. 유일한 이런 전기 작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캡팅스타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대표님, 이 차량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스타렉스, 스타리아 차량들 앞에 쫙 서 있습니다. 강아지도 저기 한 마리 좀 두고 있는데... 시원하니까 누워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뭔가 했는데... 자, 스타렉스를 또 보시면 이렇게 차박작업을 하셨어요. 네, 차박작업.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차박작업을 본격적으로... 근데 괜찮습니다. 네, 많이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구도 직접 하시는 거죠? 네, 직접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 앞에 지금 주방이 있는... 네, 네. 저것도 무빙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무빙 됩니다. 어디까지 무빙이 되나요? 여기 침상까지, 완전 침상까지 제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직접 가고? 네, 캠핑할 땐 이렇게 앞으로 붙이고 주행할 때는 이렇게 쭉 밀면 뒤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운전석이 마음대로 이제... 주쳐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아모리티 시키면... 네, 운행하실 때는... 캠핑할 때는 이렇게 쭉 앞으로 이동하면 그때까지 가고요. 제가 평가하기로는 전기차박에 특화된 차량을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캠핑스타가 워낙 전기계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네, 전자레인지, TV, 냉장고, 그리고 무시동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저희 이번에 무시동 에어컨을 전기격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야. 네, 그렇게 컨트롤 패널까지 완전 풀옵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팝업은 없습니다. 네, 루프탑이 없는... 네, 루프탑 없이 풀옵션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또 팝업도 있습니다. 네, 팝업도 제작하죠. 자, 하나씩 설명해 드려볼게요. 네, 그렇죠. 팝업이 있는 스타리아, 스타렉스. 네, 팝업이 없는... 팝업이 없는... 네, 이런 가격... 네, 필요해서 선택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옵션이 가능한 거죠? 마이너스 옵션은 얼마든지 되죠. 기본 침상만 제작해도 되고요. 기존에 제작되어 있던 차가 태양광만 설치할 수도 있고요. 배터리 업그레이드도 되고, 무시동 에어컨을 달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을 천천히 여쭤볼게요. 자, 먼저 이 차도 태양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광 510와트요. 510와트? 네. 어디에 들어가 있죠? 여기 태양광이 위에 있는데요. 여기서 안 보이는데? 네, 이쪽으로 오시면... 아, 사다리가 있나요? 사다리가 있으니까... 아, 여기 또 다 오셨구나. 알겠습니다. 저, 외형으로 봤을 땐 거의 안 보인다? 거의 안 보이죠. 저희만의 장점이죠. 자, 올라가 볼까요? 네. 아, 여기 지금 헬큐슛구나. 예, 예. 야, 이게 몇 와트라고요? 510와트요. 510와트? 예, 예. 이거 지금 태양광 패널도 직접... 저희가 이제 OEM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 주문 생산해서 오는 겁니다. 아... 저희가 셀은 미국의 선파워셀 가장 좋은 셀을 사용하고요. 중국의 공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OEM으로... 저희만 들어오는 패널입니다. 아, 여기요? 네. 여기 달아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예. 이렇게 나는 태양광만 설치해서 기존에 내가 차박 차량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전기가 좀 아쉬웠어. 근데 위에 공간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내가 태양광만 하나 이렇게 설치하겠다. 이거 편안합니다. 요 셀. 예. 요것만 했을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168만원입니다. 168만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충전하는 단자 빼서 연결까지 해주십니까? 배터리까지 연결시켜 드리는 거죠. 168만원. 168만원.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까?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아, 포함 168만원이랍니다. 가구랑 가구만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세품 다 빼고, 에어컨 다 빼고. 침상, 그 다음에 앞에 무빙되는 싱크대. 가구까지만? 예, 그렇게 가구에서 250만원. 가구만 250만원. 측면장까지 해서. 측면장까지 해서 250만원.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거 반다이 가방은 별도 구매잖아요? 예, 반다이. 요거는 실비도 구매하시니까? 예, 예. 그건 뭐 소비자가 구매하셔도 되고, 저희가. 반다이 가방 요즘에 잘 나가는 거 같아요. 개부분 차박에서는. 그러니까 차박에서는. 스타엑스, 스타리아에서는 반다이 가방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된 거 같더라고요. 저는 이름이 반다이라 해서 일본 브랜드인 줄 알았더니, 순수 국내 브랜드입니다. 예, 국내 브랜드더라고요. 순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가방 브랜드입니다. 나머지 전자레인지, TV, 저런 거는. 예, 필요에 의해서 직접 구매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오셔도 되죠. 근데 무시동 에어컨은 어디서 달아주는 거니까? 저희가 무시동 에어컨은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구만 했을 때 250만원이었고, 그것에 포함. 예, 예. 자, 지금 보시는 풀세트. 그렇겠죠. 전자레인지에선 다 들어가고, 에어컨 들어가고, 무시동이 들어가고. 차만 가져오시는 경우요. 여기 엠보싱 작업까지 들어가 있고. 엠보싱까지. 예, 예. 태양광까지 작업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개별 소비세 빼고,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원. 딱 2천만원. 예, 딱 2천만원. 2천만원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예, 마이너스 옵션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팝업까지 하겠다. 팝업까지 하면, 이제 그 팝업도 이제 스타리아 팝업이 조금 더 비싸고요. 예, 이거죠. 예, 뭐 스타렉스 팝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60만원. 그 다음에 스타리아 팝업은 770만원. 아, 770만원.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완전히 지금 이 상태의 풀옵션에서 팝업이 없으니까. 태양광도 달고. 예. 팝업까지 하게 되면 대략 한... 그러니까 스타렉스로 가면 2,600만원이 되는 거고. 예, 2,660만원이고, 스타리아는 2,770만원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1,120A입니다. 배터리가 좀 높습니다. 아, 맞다. 이것도 지금 배터리는 기본 들어가 있는 거죠? 배터리 기본이 아니라 얘는 조금 높은데요. 무시동 에어컨이 들어가면 저희 840A를 기본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배터리 기본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840A? 840A? 예.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차량 하부에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아, 여기 지금 저쪽이 보이는데, 저 아래쪽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 배터리도 지금 보증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보증, 저희가 무상 보증 10년입니다. 10년이요? 예, 예. 무상 보증 10년? 예, 10년. 이게 저희가 이제 의문점을 좀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인산철 배터리 판매한 지가 벌써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캠핑카의 인산철 배터리를 아마 거의 원조격이라고 하면 돼요.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한 원조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단 한 건도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원만이 지금까지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는 인산철 배터리는 이제 10년을 무상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벤처 인증도 받아서 지금... 이번에 그 벤처기업 인증도 인증서도 받아가지고요. 좀 이제 그 대외적이나 뭐 뭐든 이제 그 저희 충분히 이제 검증된 캠핑카 회사죠. 아, 그러면 2000만 원의 가격에... 예, 840암 배터리 포함. 840암 배터리 포함. 태양광 510와트. 태양광 510와트 포함. 예, 예. 그 다음에 무시동 에어컨 들어가고요. 네. 무시동 기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 뭐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TV, 냉장고 뭐 전체 다 포함이죠. 와, 그러면은... 예, 엠보신까지 다 해서 뭐 가격 경쟁력은 있습니다. 품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아, 품질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뭐 어디에 견져도 이제는 저희가 오랫동안... 상당히 적용적인 가격인데... 예, 예. 2000만 원의 배터리가 840암페야, 인상철. 그리고 태양광 510와트. 예, 예. 이야, 그러면 전기 아쉬웠던 차박 하시는 분들은... 예, 뭐 전기는 끝판이라고 봐야죠. 차박으로 장박이 가능하겠는데요? 예, 아니 저희는 많습니다. 저희는 뭐 한 달 이상 지금 캠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뭐 전에도 많이 계셨죠. 예, 서랍도 보시면... 아, 굉장히 크네요. 고아죽 레일입니다. 낚시 하시는 분들이 길게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아, 여기 한번 열어봐 주시죠. 이건 짧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방까지... 안에도 열 수 있는 것도 수납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짐을 많이 실으시려면... 그냥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죠. 나머지는 매트에서 깔거나 이불 깔거나 하시거나... 이게 뭐 유사합니다. 쉽지 선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이제 블라인드와 커튼, 여기장까지 다 설치가 됩니다. 네, 이런 작업입니다. 자, 그럼 스타리아는 팝업만 보이는데요? 예, 지금 현재 시차로 입고돼서 제작 중에서 먼저 루프탑 먼저 설치했고요. 이제 뭐 의자 다 탈거해서 지금 제작 들어가려고...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한번 볼게요. 태양광이 만약에 팝업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이 지붕 쪽에... 어, 달면 되는데... 팝업이 있는 경우는 이거죠? 팝업은 이쪽에. 자, 보시면 이렇게 팝업 상단에... 네, 팝업 상단에...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예, 예.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와트처럼 똑같이 와트시죠? 아니요. 얘는 510와트고요. 팝업이 조금 좁아서 이제 450와트야. 아, 510와트... 자, 이게 510와트... 이거는 400... 450와트. 450와트. 네, 설비 용량 450와트. 아, 한 40... 한... 60와트 더 작은 거죠. 60와트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네. 아, 설치 비용은 똑같습니까? 설치 비용은 똑같습니다. 아, 설치 비용은 똑같지? 사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뭐... 비용을 또 차등하기가 그래서... 아... 얘가 훨씬 설치가 까다롭습니다. 얼마죠, 이거는? 얘도 168만원 똑같습니다. 168만원. 그러면... 기존에... 요렇게 팝업 차량... 예, 예. 차박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많이 오시죠. 근데 이렇게... 비어있거든요, 대부분. 비어있죠. 대부분 비어있고... 아니면 PVC 방식의 패널이 있는데... 수명이 그게 1년, 2년... 뭐... 좀 안 되는 건 6개월 막 이렇게 되니까...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치까지 해 주신 건가요? 요건 저희가 보증 20년 동안... 20년? 20년 보증해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실례지만 연세가... 아, 저는... 지금 뭐 60밖에 안 됐으니까요. 80까지는 건강하게 사셨을 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아들이 두 형제가 있는데... 아들 두 형제가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들까지 이어서... 보증해 주시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해 주면... 요게 아까 가격이 100... 168만원이요. 그럼 탬핑제크 특가 없습니까? 저희 지금... 100분 한정 해가지고 선착순... 100만원. 100만원에? 예예. 100대 한정... 100대 한정에... 450바트... 요렇게 루프탑에 설치하는... 어... 태양광장치... 예예. 100만원에... 예, 100만원. 부가세... 예, 포함이야. 포함 100만원이요? 예, 포함 100만원. 포함 100만원에... 태양광... 450바트... 예예. 설치할 수 있구요. 반대로... 똑같이... 똑같이... 510바트도... 510바트도... 100만원에... 하여튼 두 개 합쳐서... 그냥 선착순 100만원에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대로... 저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파격적인 가격으로... 이제...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 오시면... 스타렉스, 스타리아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이렇게 태양광을... 예예. 510바트... 그리고... 450바트... 예예. 로프탑에는 이렇게 해서 설치해준다. 예예. 그 다음에 시간당 대략 20A가 충전되죠? 태양광장치... 지금 뭐... 지금 시간에 지금 20A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뭐... 얘 같은 경우에는 18A 정도 들어올 거구요. 20A, 18A 그러면... 이게 아침 해 뜨기부터... 이제 저녁 때까지 들어오면... 네. 보통 뭐... 한... 4, 4배 정도 되니까... 한... 뭐... 80A 정도... 그러면은... 아마... 한... 저기... 1키로와트 정도의... 아... 부가시판 100만원... 소비자가 100만원인겁니다. 그러면... 스타렉스, 스타리아 몰고 엄청 많이 오실 거 같은데요? 저희 기존에도 많은데요. 이번에 좀 더 이제... 그... 좀 더 알리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 합니다. 그동안 전기가 좀 아쉬웠던 분들... 스타렉스 차박 끄시면서... 스타리아 끄시면서... 그래서... 이번에 태양광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 수비자가 100만원입니다. 보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8893-8944에요? 그렇습니다. 010-8893-8944가 있고... 033-252-4933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것도...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표님 이렇게 작업을... 이제 붙이는 작업... 태양광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요즘 같은 경우에 3일 정도 걸리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 동절기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3일이나 걸려요? 네. 3일. 저희가... 그... 접착제 소재를 아직까지 뭐... 저기... 그... 지금 기존하는 접착제가 좀... 양생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아... 3일 정도 걸린다? 네. 3일 정도. 감안하고 오셔야겠네요. 그럼 3일 정도 차를 맡기고 가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네. 500, 10W까지... 뭐...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차량가 제외하고... 2,000. 네. 2,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팝업만 추가하게 되면... 팝업 추가하면... 스타리아는 770만 원이야. 77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스타렉스는 660만 원이에요. 팝업 작업까지... 그러면... 스타렉스로... 완전 풀옵션 태양광까지 갔을 때... 2,600... 2,600... 6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차량가 제외하고... 그러면... 대충 계산해보면... 스타렉스 중고차를... 뭐... 뭐... 좋은 차는... 2,000만 원... 스타렉스는 1,500에서... 1,000에서 2,000 정도인데... 1,000만 원은 좀... 그렇고... 1,5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쓸 만한 차를... 1,500만 원 정도의... 예... 어... 차량을 구매해서 갖고 오셔서... 네... 요거 작업을 하게 되면... 네... 대략 한... 4,000 정도의... 4,000 정도의... 4,000 정도의... 4,000 정도면... 아주 좋은... 아주 좋은... 4,000만 원을... 4,000만 원을... 4,000만 원을... 모델스는 못하지만... 만족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즘... 중국 전기차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사다밴... 이티밴... 이런... 그러면... 또 같이... 이런 작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사다밴이나... 그런걸 맡겨주시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고요... 강원도 춘천에... 쇼핑스탑... 033252-4933... 010... 8893-8944... 전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